안녕하세요 아이롱댄스신동 잔잔바리 미용채널의 궁달언니입니다 짠순이 어르신의 골드아이롱 개시날입니다 어르신은 기술욕심보다 저런 기구욕심이 많으신게 탈이죠 어르신의 12-13일이 골드아이롱으로 아이롱펌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르신과도 함께한 세월이 2년이 넘다보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땐 개뿔 아무것도 몰라서 혼구녕만 됐다 하면 질질 짜셨는데 어느덧 아이롱펌의 달인이 되셨네요 아달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스텝을 미치게 가르칩니다 어르신의 손이 제 손처럼 들 때까지 쌍욕과 함께 스파르타식 참교육을 즐기죠 궁달언니한테 뒤지게 혼나고 깨지다 보면 저렇게 웃는 날이 생깁니다 아 그리고 골드아이롱 2차 공구도 끝나갑니다 공구 끝나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 확인해 주세요 빨리 신청해 주세요 제 채널에 아이롱 영상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다 보면 매출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우리 샵 직원들이 전부 아이롱 귀신들이다 보니까 특히 남자펌은 아이롱으로 다 조지고 있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잔소리 나블나블대는 사이에 머리는 완성이 됐습니다 툭툭 털기만 해도 간지나는 아이롱펌 도전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아이롱 댄스 신동 궁달언니였습니다 연습 많이 살 길이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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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